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또다시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이걸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맛떡 주류상회비 콜라보 할인 이벤트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와일드토키레어브리드 정상가 9만 2천원 제품을 할인값 8만 4천원으로 30병을 준비를 해놨고요 맥힐란 12년 쉐리 제품 정상가 11만 5천원에서 할인값 10만 5천원으로 12병 준비해놨고요 스칼리웨 호랑이 에디션 이벤트가 11만 5천원에 12병 준비해놨고요 아벨라워 12년 구역 하이랜드 제품 정상가로 15만원 12병 준비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 오셔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콜라보 이벤트 하기 좋은 위스키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류상에 비해 다녀왔는데요 저도 오픈런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위스키들로 준비해주셨습니다 구독자분들 위스키 득템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ו 2 2 4 2 2 2 2 4 2 2 3 2 4 4 4 4 4 4 5 6 7 5 5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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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